잘 봤습니다. 패션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원아여고 창업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18살인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좀 학벌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다 중요시되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또래 친구들도 지금 다 학업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각자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일단 저희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학교 측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하진이가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모의 창업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우리도 이거 조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진이한테 나도 이거 관심 있는데 같이 해보면 안 돼?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의 창업 동아리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좀 지원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지원은 우선은 저희가 야자 시간에 자율 동아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1시간 쓰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한 학교에 모여서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끼리 자체 제작도 해보고 그 수익금으로 기부를 해볼 수 있는 사도우미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나면서 또 좋은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하자 하면서도 하진 학생은 부자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꾸미는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옷을 너무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마찬가지로 용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옷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몇백은 드는데 그 돈을 채울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작은 악세사리를 만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악세사리를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크게 만들려면 용돈을 끊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네요. 자, 이 취미와 일이 일치하는 것. 요즘에 덕업일치라고 그러죠? 사실 누구라도 원하는 이 덕업일치. 어때요? 지금 덕업일치를 하고 있는데, 지효 학생. 네, 덕업일치를 하니까 되게 좋은 점이 일단 평소에 저희가 좋아하던 분야잖아요. 그게 일로 하면서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 같고요. 또 더 집중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우리 강사빈 학생의 어머님께서 그래,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말려. 누가 말려라는 지금 표정이신데 혹시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사빈 학생도 좋아하는 일과 지금 연결이 된 겁니까? 네, 사빈이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 책을 많이 읽고 또 본인 역사도 써보고 그리고 주말마다 유적지 같은 거에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일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옆에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통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본 우리 강사님들 소개할 때 한국 최연소 사회기관 단체인 강사빈 사빈 학생, 소개를 좀 멋지게 해주시죠.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 콘텐츠 기획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네이밍이었는데 역사라는 걸 콘텐츠화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역사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곳이 있었다면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나도 한번 활동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없길래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의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례라는 걸 찾아보잖아요. 청소년의 신분에서 사단법인을 만든 전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전례 없으면 내가 전례가 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이제부터 한번 설립을 해봐야겠다 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모으고 회사가 6개월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설립을 하고 그걸 토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역사를 콘텐츠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청소년이랑 연결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이건 제 경험상으로 제가 항상 역사를 좋아해서 쌤이 막 오이 역사 수업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직접 해보라고 제가 직접 해볼 때가 가장 잘 이해가 되고 공부하기 가장 편했다고 느꼈었어요. 아무래도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랑 청소년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역사 공부를 하게 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강화도를 다녀와가지고 강화도에 관련된 책을 써서 출판을 하기도 했었고 4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고 국회에서 토론회를요? 그리고 다다음 달부터는 제가 대한대학교에 가서 비영리 스타트업 강연을 열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진로 강연이나 이런 강연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박지원 학생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진짜 놀라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게 어떤 토론회였던 건가요? 지난해 4월 14일에 현직 국회의원 한 분이랑 공동으로 주최를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에게 역사 교육의 방향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됐던 이유가 처음에 제가 역사 현행 교육 과정이 고교 교육 과정으로 보면 3년 동안 100시간 정도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많이 하는데 반만 년의 역사를 100시간 동안 가르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100시간을 골고루 나눠서 가르친다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가 관행적으로 해가지고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집중이수제라는 이름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게 암기 과목을 다시는 못 벗어나지 않냐.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재미없게 역사를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교수, 교사, 진짜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저 같은 학생들의 입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더 좋을까라는 발전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자리였어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작가님, 우리 강사빈 학생이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저도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움 느끼고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주말마다 또 유적지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정말 교육을 잘 시키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내가 해볼까라고 하는 이런 도전정신. 이런 게 어릴 때 길러진 자존감과 자신감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셨는지 그 교육 방법도 참 궁금해지네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일단 아이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처음에는 말렸어요. 아이가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자기는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딱 그때부터는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일단 본인 스스로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딱 보니까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본인의 일에 보람을 갖는 게 보이면서 이게 진짜 아이를 원하는 길이구나 생각해서 저는 그냥 지켜보는 걸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어머니? 아직은 학생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 쓰는 24시간을 정말 두 배로 활용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일하고 공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사빈 학생.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뵙게 되는 그런 명 강사, 명 선생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죠. 그쪽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취업에서는 다 비주류밖에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대학에서는 정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한 다음에 지금처럼 사단법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사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나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꼭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이 친구들 정말 멋져요. 그리고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또 이렇게 진행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사업에 아주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계시는 우리 이재우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제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소속사 개념의 그런 거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유튜버 외에도 여러 뭐 힙합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원영모 학생은 공동대표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저는 현재 재우 형이 창설한 교내 동아리에서 현재 동아리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 한 명인데 그 재우 형이 창설한 동아리가 사업뿐만 아니라 그 직접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들 또 직접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멘토링 및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재우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수월하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뭐 아주 다채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일단 직원은 이제 이게 회사하고 동아리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다섯 명 정도가 보통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아예 월급식으로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저한테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친구는 한 두 명 정도. 두 명의 직원이 월급을 받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대표 포함해서 다섯 명의 직업이 있다라는 건 월급도 줘야 되고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일단 매출은 2018년 기준으로 한 1억 4천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워낙 큰 금액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앞에 금액이 너무 컸죠. 네.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좀 뭐 약간 수익을 창출하는지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분야가 일단 엔터테인먼트 분야 말고도 엄청 좀 많은 쪽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PPL이나 그리고 이제 뭐 크리에이터 분들의 이제 뭐 상품이나 굿즈 같은 걸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팬미팅 행사를 통해서 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벌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익 사업도 하고 뭐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교육 사업은 교육 콘텐츠를 판매하고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안에 광고를 넣고 그리고 이제 뭐 공익 사업은 이제 그러한 수익을 통해 이제 버려드린 톤을 굳이 이제 수익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이런 사회에 환원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CEO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참 예쁜 게 정말 공익 사업까지 함께 이익이 창출이 되면 함께하는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처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막 방송이나 TV 프로그램 보고 게임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가 유명하죠. 게임 공략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런 걸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몇 학년이었죠?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이야 여기가 제일 빠르네. 근데 이제 방송을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이제 사실 해보면 쉬운데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커뮤니티가 좀 더 커지고 하면서 광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들을 좀 이제 계속 받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수익화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MCN 시장이 그때 이제 막 커져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재우 학생은 미리 앞으로 이게 되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루오션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공약을 한 사례네요. 네 그렇죠.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들이 성적보다는 사실 개성, 개성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고유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고 싶은 거, 즐기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취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우 분이 어떻게 이런 시대 변화를 읽고 그런 1인 창작자들을 위한 사업을 창업을 했는지 기특하기만 합니다. 기특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우리만이 아닌 다른 청소년 CEO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설날 특집으로 새해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학생 사업가로서 더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학생 사업가이기 때문에 웃지 못할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얘기해 줄 학생 있나요? 내가 학생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학생 사업가라서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게 워낙 까다롭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등기소나 세무서, 그다음에 시청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시청이나 등기소를 가도 일을 못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부르는 게 제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볼 때 저에 대한 공신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증까지 있는 엄마를 대동해야지 그래도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불편했던 것 같고요. 엄마가 처음에 왜 반대했는지 알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소년 사업가라 참 좋다. 이런 점이 진짜 최고다. 이재우 학생 어떻습니까? 어,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업가라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 지원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특성화고를 다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는 나름 이제 많은 지원들이 오고 있거든요. 청소년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나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선이나 이런 것도 좀 대견하게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름 이제 같이 일을 할 때도 좀 더 이제 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무책임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아성찰까지 놓치지 않고 하진 학생은 어때요? 네, 일단 청소년 사업가는 제가 어려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고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남들은 꿈을 찾아갈 시간에 저는 이제 꿈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제 자신에게 자부심도 높아지고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이제 앞으로 할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많이 기대가 되고 그래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추은 학생? 저도 이제 많이 대견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많이 놀라우들 하세요. PT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저를 많이 동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저를 동경하면서 막 대표님 대표님 부르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창업할 수 있게 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사빈 학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창업이라는 게 양날의 거미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청소년이라서 조그만 실수를 해도 만약에 성인일 때 이 실수를 했다면 그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여도 청소년이니까 가벼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를 발전할 때 좀 더 차근차근 위험부담이 적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정말 명쾌합니다. 우리 희준 학생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좋은 점? 청소년이라 좋은 점은 사대보험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CEO들? 우리 정선주 작가님 오늘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지금부터 이끌어 나가고 있죠. 청소년 CEO들 만나봤는데 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금 창업을 또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이 시대를 리드해 나갈 인재로 세계적으로 이제 뉴 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 칼라? 네, 뉴 칼라가 뭐냐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도 이제 블루 칼라도 아닌 새로운 직업군이 이 세상을 리드를 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뉴 칼라의 특징이 뭐냐면 학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 그래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요. 이 변화를 먼저 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주커버그도 이 변화를 먼저 보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변화를 좀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 10대 창업자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게 응원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EBS 행복한 교육사에서 오늘 설 특집으로 정말 자신의 미래에 도전장을 내밀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CEO들과 함께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실패와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교육사상 다음 주에 더욱더 행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framework말 영상에서 전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